이스라엘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일면 톱 기사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지금 톱 기사가 이스라엘이 가장 추격하는 그런 적을 죽인 것이 중동의 전면전 확산으로 내몰고 있다 이게 일면 톱 기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하마스의 한이야 피살 배우는 이스라엘을 갖고 착하게 그냥 찍었네요 숙소에서 그냥 바로 즉사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중동 경랑 속으로 확정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일보의 오늘 지금 일면 톱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기사를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원용 안 갔습니다 하마스장 이란 수도에서 피살되다 이란의 하멘의 복수는 우리의 임무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선거 전에서 좀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필사적으로 휴전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파토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배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숙소에서 경호원하고 같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란 매체는 하마스장 하니에 체벽 숙소에 발사체가 떨어져 사망하다 미사일을 때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먼 거리에 이스라엘의 이란이 그 거리가 뭔데 그걸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 즉살시킨 겁니다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퇴란에 머물다 하마스는 배후는 이스라엘 보복 예고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퇴란을 방문한 하니에는 30일 날 새벽 숙소에 머무르던 중 급습을 받고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같은 데가 정확하게 어디에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국에서 미사일을 날렸겠죠 이란 행명수비대도 성명해서 하니에가 퇴란에서 암살됐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하니에는 숙소를 개량한 미사일을 맞고 죽었고 퇴란 북부에는 참전용사 거처에 머물고 있으며 공중에서 나오는 발사체에 의해 사망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모사드라는 그런 정보기관이 공격의 배후는 이사일로 보이고 이란 대통령 취임식의 하마스뿐만 아니고 예멘 방군 후티 레바논 무장 정파 헤제볼라 등 중동 친이란 무장시력 핵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하니는 암살되기 불과 몇 시간 전부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 이란 고위급 간부들과 만났고 이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을 안 거죠 그래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마스의 서열 1이네요 서열 1이 한해가 서열 1입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벌써 1년이 딱 가까이 돼가네요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고 한해는 이스라엘 인질 문제와 휴즈 냅증에 대한 주요 협상자다 워낙 중요 인물이 사망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이 계속 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무장투쟁 석격 주도 이스라엘 제거 1순위 우리는 끝까지 찾아서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주 참 좋은 정보네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1946년도에 94%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다가 영국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1947년도에 유엔이 분할을 계리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작은 부분이 가자지구 그다음 오른쪽이 서한지구라고 하죠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됐죠 1947년도에 영토가 43%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1948년부터 1967년 6.1 전쟁 이전까지 이스라엘 건국부터 3차 중동전쟁 6.1 전쟁까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25%로 축소됩니다 여기 이제 가자 여기에 서한지구 그리고 이제 6.1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서한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착존 건선이 여기서 이제 서한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존이 계속 들어서면서 더 축소돼 가지고 8% 이건 서한지구 가자지구 아주 도표지만 시각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잘 그린 그런 정보네요 이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권력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950 이 가자지구는 222만 명이 살고 365제곱킬로미터네요 부산에 아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한지구는 인구가 325만 명이고 여기서 이제 정치집단이 지배한 데는 가자는 하마스고 그다음에 파타우 옛날에 야시에라 아라파트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행정수장이 이끌었던 그런 정치단체일 겁니다 이제 1957년부터 결사체 제거가 됐네요 87년도에 하마스가 결상이 되고 1993년도에 오슬로 합의를 해 가지고 두 나라가 병존하는 걸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2004년도에 야시에라 알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이 사망하고 아마 암살로 죽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스라엘 가자에 철수하면서 2006년도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선거가 치러졌죠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파타를 꺾고 가반의석을 차지했다 그다음에 2008년부터 여기 보시다시피 가자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요르단강 스한지구는 파타가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두 개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분열이 지속이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요약을 했네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양반이 그동안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작전을 배후에서 다 계획했던 인물로 통하니까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인질납치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번에 사망한 하니에죠 2000년대 중반부터 1인자로 보상했고 1987년 10월 하마스 창립면반의 가장 강경파 지도자고 오슬로 협정이 1993년도에 두 개의 분리된 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로 나누지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강경파가 여러분들 거부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 된 거네요 2006년 1월 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팔레스타인 지방선거에서 하마스가 132석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74석을 석권해 가지고 온금파 마무드 압바스 팔레틴 자치정부와 이끄는 파타당을 물리치고 하마스가 권력을 장악해서 오늘처럼 그렇게 완전히 전면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팔레스타인은 2007년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와 파타당이 통치하는 서한지구를 완전히 쪼개졌다 이 정오심이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이러면 수십 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나는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대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가자지구가 그게 이제 230만 명이 사니까 아무튼 간에 참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딱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국제 뉴스는 큰 뉴스 못 맵니다 중동의 전운이 이제 감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홍해의 수해적 운하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해상 운송 가격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당장 뭐죠 해운주식들이 그냥 폭등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정치를 참 잘못하면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야시애르 여기 보시게 되면 야시애르 알라파트가 암살이 되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파타흐가 여러분들 가자지구가 하고 서한지구를 다 갖고 있고 그냥 자치정부가 됐으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갔을 건데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완전히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가 되면은 정치 세력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런 걸 보면 다 또 한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치 세력들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수십 년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먹고 사는데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그까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국제정시회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자기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 여러분 오늘 동시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